전화기때문 한결의 미소와 한 방울의 눈물 아! 잘 뻔했어요 선생님X3 여기여기여기 인생 X될 뻔했네 인생 망할 뻔했네 인생 나락갈뻔했네 어떡하죠 아 나 멀리 있는데 잠깐만 이게 쏘나즈 여러분들 보셨습니까? 이게 접니다 이게 접니다 이게 접니다 아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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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게임이 많이 이상한데 진짜 나이스 소나가 힐포트 내가 진짜 유틸포트인지 딜포트인지 모르겠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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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그부를 잡아 나이스 와 됐다 드디어 잡았다 와 할만하다 이번 게임 아 욱 나오는데 아 마나가 없다 아 까비 아 살려 야 베임 뭐해 야 뭐해 야 뭐해 야 뭐해 어쩔 수 없다 잡자 어쩔 수 없다 잡자 아 아 아 야 이거 뭐냐 이거 뭐냐 진짜 소나로 유킬 먹고 있어 어이 아야 나이스 아야 자 잘 굴렸다 이 녀석 아 자 아 ㅎㅎㅎㅎㅎㅎㅎㅎ 이 녀석 내가 미끼로 쓸 줄은 몰랐지 이 녀석 이거는 탑 가져야된다 이거는 가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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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줘야된다 깨워라 아아아아 나이트~~ 아 한타 대박 잘 열었다 여러분들 이게 어 여러분들 진짜 돌아온 쏘라 대통령 미래정령 아니겠습니까? 자 궁 씹었죠 아아아아 까비 괜찮아요 그래도 궁 1분내로 또 돕니다 그동안 뚜까뚜까때려놓으면 됩니다 그동안 아 근데 어차피 궁 쿨 금방 줄어요 지금 자 궁 돌았습니다 심지어 상대팀은 이제 돌아버릴 것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일단 빤스러운 처지치고 다시 자 아 맞아도 돼요? 아 맞아도 돼요 이거? 나이스 포탑 깨주고 와 이거는 내가 센스 좋았다 누군가는 포탑을 때려줬어야 했는데 네 나이스 지금 보이십니까 일라오이가 얼마나 못 컸으면 딜이 이렇게 들어가요 소나한테 맞으면 원래 딜이 안 들어가야 정상이거든요 저거는 제가 살겠다기보다는 일라오이가 이거 그냥 애새끼구만 지금 봐요 지금 저거 레벨링이 똑같아요 지금 이건 좀 이제 좀 심각한거에요 이럴수 있지 아 됐다 됐다 리치베인 못 볼 수 있다 리치베인 각질려고 아하이 나 와야돼 나 와야된다 나 궁도 있어 나이스 살았다 자 이것이 리치베인 쏟아입니다 아 야 이겼네요 아냐아냐아냐 아 이겼네 이겼네 이러면 나 죽어도 된다 됐다 됐다 일단 용은 먹어야 되는 게 혹시 모르거든요 오 와 됐다 이게 리치베인 쏟아입니다 아 2틀 더 먹고싶은데 쏟아 10틀 딱 채우면은 진짜 완벽한 유튜브 각인데 진짜 나쉽네요 이거 끝났으니і 3등 지우면 될거같은지 아이 뭐 어차피 가려주긴 했는데 아유 진짜 기빙이 되겠다